기상캐스터 배혜지 현대중공업이 결합을 위해서 조선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인데 이런 지배구조를 다졌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대우조선해양 지분 56% 상당 인수를 진행 중인 건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심사가 지금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현황을 일단 살펴보자면 2019년 3월에 본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2019년 7월에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7월에 기업 결합 신고가 이미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다 승인이 되려면 6개 국가 중에 한 국가만 불허를 내려도 합병이 불발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3개 국가,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 쪽에서는 승인이 났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유럽 쪽과 우리나라, 일본 쪽만 지금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부터가 지금 발복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통상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30일 내에 이것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결합 이후에 양사가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소위 독과점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심사 기간을 늘려서 최대 90일까지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 기간 연장까지 따져보고 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너무 심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 이것이 1년 9개월 정도 늦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무리가 빨라야 한 6월 정도에나 마무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추측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니 그렇게 보통은 30일 또 최대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90일인데 왜 1년 9개월이나 지속되는지 이유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이유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 보정을 이유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사에서 심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에서 여러 자료들을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에 따른 지연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있어서 EU 집행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강하게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2019년에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전 위원장이 유럽 쪽에서 M&A 심의 결론 내리기 전에 한국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유럽 쪽에서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심사가 지금 진행이 잘 됐다면 이미 발표가 나오지 않을 리가 없고 만약에 지금 이 심사 방향이 조금 틀어진 것이라고 하면 어떤 시그널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 보정 이 부분이 좀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세 차례 정도 이미 EU 집행위원회에서 심사가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EU 집행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EU 집행위원회 산하의 경쟁 총국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합병을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는 곳인데 좀 까다롭게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세계 상선 운영국 상위 25개 국가 중에 10개국, 그리스라든지 독일 이런 국가들이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조선사 1, 2위가 결합이 된다면 경쟁 체제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국가들에게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깐깐하게 좀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일단 작년에 EU 쪽에서 중간 심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발표를 한 내용을 살펴봤더니 LNG 운반선의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1, 2위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쪽을 합친다면 LNG선 부분만 70% 상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 기업의 기업 결합을 좀 쉽사리 쉽게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좀 독점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EU와 조선사 간 협상이 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 조선해양 관계자도 원만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방안 중 하나로 현대중공업이 최근 STX 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 같은 국내 중형 조선사에 LNG선 건조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쟁 제한하는 것보다 기업 결합 통해서 효율성을 좀 크게 높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 중국 같은 이런 후발 투자들이 많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결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 때문에 또 오래된 배들 교체 시기도 됐고 또 얼마 전에 수혜지 운하 사고로 인해서 K조선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이렇게 조선업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호황이라고 볼 수 있는 국면인데 이 M&A 이슈 때문에 이거 제대로 못 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시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2, 3주 정도 전이었나요? 맞아요. 조선업체 호황이라고 이야기를 수주 호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리적으로 1분기 지금 따져보니까 전 세계 발주량 절반 이상을 국내 업체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 선박에 대한 수저뿐만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 쪽도 지금 수주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 두 기업 합병 승인이 아무래도 지연이 되면서 호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대로 못 누릴 수도 있다.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조선업 리서치 연구위원회에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보시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빨리 합병이 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LNG선 부분에 대해서 지금 EU 쪽에서 계속 짚고 넘어가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현대중공업 쪽에서 기술 이전 이런 방안 등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염두를 해둬야 되고 합병 지원 여부 자체가 이런 발주한 주체들이 발주를 안 할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이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중권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황 분위기가 좋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가격적으로 좀 지난해 한 10월부터 좀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 신적으로 좀 적정한 가치를 이 가격이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하고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